아저씨 너무 잘 자는 거 아니에요? 아저씨 너무 잘 자는 거 아니에요? 아저씨 아저씨 계속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 아저씨 지금 모레에 사료를 풀리고 있고요 원래 오늘이 예방접종 때문에 간 거잖아요 저는 처음 키워가지고 몰랐는데 집에 데려오고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을 아무 이상 없으면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레가 좀 보통 애들보다 말랐대요 그래서 마른 것 때문에도 예방접종을 못하고 또 얘가 밥을 먹고 싶을 때만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 정해진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먹고 안 먹으면 밥을 빼고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너무 말라서 이 세 가지를 지켜보면서 2주 동안 하고 그 안에 뭐 이거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하면은 병원 데리고 오던데 2주 동안 아무 이상 없으면 2주 뒤에 1차 접종을 한다고 어젠 장난감 갖고 안 놀더니만 잘 노네 이거 간지럽나봐요 뭐래? 밥이? 이렇게 풀었어요 유사 선생님이 밥을 남겨도 밥을 빼래요 뭐래? 다 안 먹어 이거? 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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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따 줄게 이렇게 버릇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 먹으면 바로 빼고 어이구 신났어 어이구 어이구 우리 신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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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죠 우리 신났어? 모래씨? 오늘 모래씨를 소개하는 날이에요 손 손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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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손졌어 손졌어 뭐야 손? 그치? 위안이지? 손 너 손할 줄 알아? 우리 모래? 우리 모래 뭘 졸려? 밥 먹을까? 안 땡겨? 왜 이렇게 안 먹어 애기야 밥 안 드세요? 밥 냄새 나잖아요 밥 냄새 나잖아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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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네 어이구 먹네 헉? 달건된다 다른 입 왜 이렇게 입이 짧냐 다 먹었어? 모래씨 제 발이 장난감인 줄 아시나봐요 제 발 장난감 아닌데 네? 놀아볼까 모래야? 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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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놀아줘 정're 언니 정립관 말고 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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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짜자자자 티테라 짜자다 짜자다 정립 유명 원래 여기 구멍에 팔이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지금 아저씨 눈물 자국이 생기셨네요 그 눈물 자국 없애는 물티슈로 닦아드릴게요 아이고 귀찮아 다 귀찮아 저기 아저씨 저 일해야 돼요 완전 뻔한데 저기요 모래씨 모래씨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저씨 집 가서 주무세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